안녕하세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두고 내재지 마라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우리 서로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내 빼면 안 된다니 사랑이 뭐 장난 장난이 뭐야 다시 한 번 보고 해봐야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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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재질을 말아 누가 내 빼면 내가 울잖아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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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두고 대제하지 마라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우리 서로 좋아했잖아 사랑아 그러니까 내 빼면 안 됐다니 사랑이 뭐 장난 장난이 뭐야 다시 한 번 보고 해봐야 다시 한 번 보고 해봐야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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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재질을 말아 네가 내 빼면 내가 울잖아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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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질 얼마나 내 끝에 빼면 내가 울잖아 네 거 배 빼면 내가 울잖아 잠깐 서 계시고 꽃다발 축하 사절이 도착했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상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포남 일동에 사는 강금옥입니다 강금옥님께서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나를 두고 내 재지 마라 나를 두고 내 재지 마라 뭔 뜻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지 말란 뜻이에요 아 그렇죠 나를 두고 내 재지 마라 두 번째 가수는 또 내 뺨은 내 뺨은 제가 울잖아요 사연이 있습니까 누가 내 빼서 운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아닙니까 사랑하다 내 뺨 보면 사연이 있지 뭔 사연이 있는 기다야 글쎄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찍힐지 몰라서 항상 그놈한 표정을 줘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우야를 구구해보우야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말이잖아요 평소에 그 말 많이 쓰십니까 저는 안 씁니다 저는 경상도 살아요 아 고향이 강릉이 아니시군요 아까 경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십니까 경북 경북입니까 또 경북 봉화입니다 봉화 봉화 봉화에서 여기 시집 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래요 내 재인 겁니까 사장 춘향으로 왔지요 경북 춘향 뭐라고요 봉화서 춘향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 춘향 갔다가 강릉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애들 대학교 시기로 왔습니다 아 애들 학교 때문에 왔다가 이제 강릉 사람이 다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강금옥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